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충격이 경제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분위기입니다. 단실 내에 마무리되면 경제가 반등하겠지만, 과거 사스나 메르스처럼 충격이 클 경우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맘때면 중국 관광객들로 분별해야 할 서울 을지로의 한 음식점입니다. 신종 코로나로 손님이 줄면서 썰렁하기만 합니다. 신종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중국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도 악재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으로 중국을 통한 중간제 우회 수출 비중은 대만 다음으로 높습니다. 과거 전염병 사태 때와 같은 성장률 하락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금리를 인하하고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이른바 패키지 부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